안녕하세요 세진씨 고생하셨어요 MC베도 수고했어요 동엽씨 조정씨 조정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미션이 끝났어요 찬원씨 찬원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뭔지? 이걸로요? 고객님 어떻게 하셨어요? 다 갔어요? 네 아니 찍었어요 찍어야겠어요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재규 형 안맞이 해주세요 저 이명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안맞이 해주세요 영웅이요? 영웅이 최고예요 영웅이 오늘 왔다 갔는데 왔다 갔어요? 영웅이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 주셔서 감사하대요 팬들이